경영 교환 학생 어 안녕하세요 어 왔어 너가 경영 교환 학생 맞지? 네 나는 오늘부터 너의 멘토를 맡게 될 3학년 승재라고 해 아이 승재 어 우선 앉을래? 이름이 뭐라고? 아임 엘리 만나서 반가워 승재 반가워 엘리 아 그냥 편하게 선배라고 불러 오케이 선배 폴란드에서 교환 학생 온다고 교수님이 멘토 해달라고 부탁 부탁을 하셔가지고 내가 뭐 오버컬 쌓어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물어봐 아 주변에 밥집은 좀 많아? 음 아니 아직도 학식만 먹고 있어 맛있는 거 봐주세요 선배 아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내가 쏜다 와아 음식 뭐 좋아하는 거 있어? 음 자 봐봐 여기 일식 중식 한식 양식 리스트 싹 다 있어 내가 이 근방 맛집은 꽉 잡고 있거든 우와 선배 최고 그럼 나는 한식 한식? 오케이 그러면은 아 여기 오늘 휴무네 그럼 찜닭집 갈까? 뭐야 사라졌잖아 아 나 군대 가기 전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감자탕 먹으러 갈까? 감자탕 좋다 어때? 좋아 아 카페가 됐네 엘리 혹시 밥 말고 커피 어때? 선배 선배 잘 아는 거 맞아? 학교 화장실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? 야 나 아니거든? 이거 지금 뭘 하는 거야 기다려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장날? 아이 라이크 시장 시장 가자 응? 무슨 시장? 빵공 선배 장날이라며 아 그러니까 장날이라는 게 비유적인 건데 한국에서는 며칠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 날이 있거든 옛날에는 전화나 자동차도 없으니까 친구네 집에 가는데 큰 맘 먹고 갔어야겠단 말이야 근데 하필 가는 날에 시장이 열려서 친구가 시장을 간 거야 그래서 허탕을 친 거지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허탕을 치는 거는 가는 날이 장날이다 한국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 어휴 미안한데 뭐라고? 내가 쉽게 얘기를 해주자면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자친구랑 바다를 가기로 했거든? 사진 좀 건지겠다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거지 고속도로를 탔는데 2시간 갈 거리를 4시간 걸려서 겨우겨우 도착을 하고 이제 바다에 발을 탁 담그렸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예보에도 없던 비가 하... 그럼 그렇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든 이럴 때 쓰는 거야 I got it 이제 이해했어 역시 내가 또 설명을 잘하지 영어로 비슷한 말도 있어 우리 그때 I was like would have it 에? 럭... 럭키? I was like would have it 이게 뭐 나쁠 때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게 우리도 그 일이 술술 잘 풀린다 할 때도 가는 날이 장날이네 라고 해 그래서 선배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야? 나 여자친구 없어 나 모소리야 모쏠 어? 엘리 너 오늘 한국석당 하나 배웠네? 아 첫날인데 유익하다 유익해 그치? 와... 아구... I'm hungry 선배 우리 시장 가자 I love 떡볶이 엥킴빵 좋아 시장 가자 시작 고! 어? 근데 여기 시장 없는데?